어우...둡다... 어디런데 빠져나갈 구멍... 없어? 한번 당황한 뒤로는 계속 찾아보게 되네... 없겠지? 없을 거여... 나와 임마... 올라가고... 이 X자는 왜 이렇게... 무너지는 발판을 놓나 모르겠네... 뻐키 하나 챙기고... 올라가... 올라가... 치우고...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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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뭐 있다... 뻐키인가 그냥? 설계도가 여깄네... 드릴도 3단계... 그리고 저기 포스터 맘에 안든다... 부수고... 아하... 지명수의 포스터 3장 제거하기... 아...잘못 본거였구나... 구멍있는줄 알았네... 됐구됐구... 들어가보자... 어... 또 전구구나... 여기서도...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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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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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없어? 없어? 충전 한번 해주고... 계세요... 길이 많이 더럽네... 저저저저... 불 켜고 있으면 따로 오네... 또 있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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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길이 안보여... 아우... 맞은편에서 그러고있지마... 깜빡... 깜빡... 저쪽까지 가야 된다는건가? 아무 없어요? 양꽃 아하 아하 여기 뭐 있어보이네 요걸 작동시키면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건가? 계단 시간제한계단 그렇게 바꿀건 없고 첫번째? 오케이 보내주고 이렇게 보니까 귀엽긴하다 돌아가자 왠 아이 저저저 뭐야돼? 포심포대? 저거에 살짝 닿았다고 아파하네 뜨거워서 그런가 어어 나한테 왜이래 돌아가라고 그냥 안에 표지판이나 주지 냅던 애기 찍으면서 위협을 하네 또 너무한다 정말 여기서 또 충전시키고 뭐 어떻게 되는데 어 깔끔한 길이 올라오네 두번째 근데 포스터가 하나도 안보이냐 가는길목에 뭐있나? 말하니까 또 바로 나오네 떼고 이걸로 두 장 이겠 지 이쪽길은 못가고 아니야 야 왜 뛰어내겠냐 여기 살짝 도마뱀 보였는데 저건 상관없으려나 건드리기도 애매한 위치였는데 이쁘다 이쁘다 별도 이쁘고 비짐도 근사하고 이제 쓸모없는거지 버려 아이 아이 버리라고 버리라고 왜이렇게 미견해가죠 커터 나돈데 저기 치우고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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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래 잴까 맞의니김 바꾸자 코스부스 단근이 튀어나오구 uh 후후후후후후 꼿 꼿 꼿 꼿 꼿 지나갑시다 어무라이 씁어먹고가야지 꼿 ec 으음 어어어 파일 생기기 잘난 건가 어차피 제쪽에서 사다리 타고 가면 되니까 큰 상관없어서 없었고 어헝 이 아래쪽에 또 뭐임나 있네 결국엔 다 가봐야되었고 이걸로 세 마리 세 고생할께 포탄 피 하면서 앗 뜨그 나 어딨니? 여기가 어디여? 어우 하여튼 저 피하면서 그냥 건너오면 되는거지 먹을거 먹고 돈도 챙기고 돌로 한번 찢어주고 이 위쪽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여기는 뭐가 있는데 아아 올라가라 있는덴가 이거 일단 작동시키고 내리고 여기다 또 올리고 내리고 요렇게 해서 들어오면 반복작업인가? 내리고 올리고 바로 내리 가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려 옳지 습 슬립 근데 저쪽에서 또 있는데? 아아 피하라고 있는거구나 무너지는 발판이어가지고 그렇구만 외들디 구출 네마리 한번 자는것도 있으려나 아니네 구멍이 떨어지지 않고 숨은 방 클리어하기 됐어? 그러면 남은게 하나 남은건가 으흠 외들디도 한마리고 숨겨진것도 하나 뭘까 또 뭐가 숨겨져있을까이 요 건너편에는 못가는 길인거 같고 일단 내려가서 마저 진행해보면은 뭐 좀 끄트머리 좀 있으려나 저것도 무너진다 무너진다이 터지고 여기서 무너지나 까아 아 가고 어우 깔려가지고 저렇게 가네 불쌍해라 저길 밟으면 뭐가있나? 돌아와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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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법하지? 에헤 다리만 다니기 좋게 새로 생기는건가? 뭐가 있긴 있었으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다 이쪽은 이쪽은 뭐 없어? 응? 왜 올라갈수 있게 해놨어 이거 그냥 해놓은거야? 아아 저 다 저 위로 올라간다거나 여기 여기 여기서 경치북이 없니? 아우 의심병도진다 야 없어 진짜? 허허 올라가봐 그럼 여기 공놀이도 없고 여기 파이프 들여다보는 것도 없고 아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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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로 올라가기 못 올라가니? 허아 들어가 넘어오오면 멍멍이 괜히 깨우고 요거 먹을 수 있는거네? 상자에는 통조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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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머리가 쓸리는 기분이야 레이버스 상태지 지금 됐어 그럼 먹어 먹어 흐이 이거 중간에 어딜 빠져나갈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보면서 가볼까 어허 어 없나? 아 아 아 눈에 부딪히면 안되는거였지 맞다 이러고 갔어야지 요러고 요러고 가운데 됐고 오른쪽 아 뭐하나 놓친 기분인데 아야 이게 닿네 아야 또 닿네 어어 별개 다 무너지네 진짜 별개 다 무너지네 앞에 왜 저러니 저 구멍으로 들어가는거니 오른쪽가자 요기 웨이델디 있었고 웨이델디는 다 됐는데 한대도 안맞고 통과하기 이런게 조건이었으려나 뭐대든간에 난 이번거에선 글른 느낌 꿈이 아니고싶은데 아니고싶은데 아잉 망할 혹시 모르니까 한바퀴 더 떨어볼까 야 아이스는 왜 있는거야 이거 으아 녹여버리고 선인장에 꽃이라도 뭐있냐 아하잇 찾았다 새쌍둥이 선인장에 숨겨진 보물찾기 결국 다 된거지 이러면 에헤이 스무스하고 많이 버네 흐으 클리어 구출 제거 수문방 선인장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멈쩍 자 이러면 이제 뒤에 보스 가 열리나 아 아 부심하다 스물다 스물다섯마리 여유있다 지금 이백마리쯤 넘지않았나 계곡의 컬렉터 어 아 아 흐흠 이번 보스도 크래쉬에다가 버프만 해가지고 한번 빠르게 뚜둑해볼까 한번 맛보니까 편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 또 숨겨져있는거 이런거 돈이네 이 안쪽에 뭐냐 그렇지 드레저 나와야지 빰 여긴 너무 대놓고있다 야 아이고 어디 또 있을까 어디 또 있을까 아이고 이스법한데 오아시스 이런 데 없나 여기 돈 등대 으아 이스법하네 빰 됐지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한번 쭉 보고 여긴 돈 나왔던 자리구 이 안쪽은 돌아가는데고 이 위로는 뭘까 아 여긴 뭐있다 돈 이런데 쓱 붙어가지고 훑어봐야되잖아 이러면 일단 숨겨져있던건 다 꺼냈다봐도 되겠지 이쪽은 이제 또 넘어가는 구간인거 같고 어허허허허허허허 요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까 작업차로 1분 흠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렸다가 반복을 오르려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작업차로듯 오우 뛰어 먹어 줄이고 줄이고 내리고 내리고 가까이 붙어서 먹고 가까이 붙어서 먹고 갔다가 먹고 옳지 들이치고 내리고 들어가고 비 비 비켜 순조로운데 앞으로 두개 아아 순조롭지 않아 답답해져스 나 망했네 아아 이건 멸초를 소비하는거야 아아 망했다 내리고 내리고 이 토끼도 오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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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바람 아아 따 아파라 아아 이대로 쭉 가도 되는거야 이거 아잇 비킬거더라 이러면 아아 아아 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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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들어오면 아아 시간이 시간이 하하 1초 5번가 아아 0.9초 아아 까비 아까비 아까비라 바로 다시 해지러면 한대만 덜 맞았어도 아이다 한대로는 안되겠다 두대 아무튼 덜 맞았으면 되는거였는데 에이 무지하게 예외있네 두 번 하니까 허헝 됐다 됐다 앞으로 세개 그리고 보스전 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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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안쪽에 요거 커터로 몇분이었냐 1분 몇초였냐 1분이었나 어떻게 됐었나 날려라 벽반사에 달긴 아아 반사 아아 아 이걸 못넣냐 안들어가는데 이거 딱 붙어있어야 되는구나 재도전 맘에 안들었어 시작이 맘에 안들어 어차피 안될거 같긴 한데 딱 붙어서 발사 요렇게 비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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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쏘라는 구멍에 쏘는건 아니구나 여기다가 땅 땅 땅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땅 땅 땅 땅 땅 흐흠 아잇 지나갈게 지나갈게 여기는 발부를 이렇게 안쪽도 올라가야겠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쏘세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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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다 말아 이거 쏘아 어 하고 나 지금 뭐 바보는거야 망했다 땅 땅 땅 땅 땅 땅 당 땅 땅 땅 땅 땅 앙 앙 앙 앙 앙 앙 furnace 사실 갈게 지나갈게 몇 초 시작이었더라? 흐흐흐 아무튼 이건 두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4초 5가 맵 확인하느라고 얼타는 시간들만 줄기면은 될 것 같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깨끗하게 아 아... 됐지? 왜냐면 뭐 한 번에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또한 어려울 거 없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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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외우어서 하는 게 맞네 중간에 니들했던 것만 좀 스몰하게 운전하는 것만 빼면 다음은 아이스로 1분 30초 귀엽다 싸워라 프로스티 아이스 실현 음흥흥흥 뭐 어떤 식으로 시켜 먹는 아 아 아 아 아 아야야잘못해 알았어 잘못했어 얼려가지고 볼링 한 번 해줘야 되는 건가 아하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빨리 가서 아 앞라인을 한번 싹 올리고 그 다음에 그냥 냅다 치면 되는 그런거구나 다시 할까 2 3 4 5 5 5 5 5 6 6 한 번 먹혀도 여유가 있네 이거는 쉬었다 중간에 한번 얼릴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로만 갈리는거지 그것만 하면은 먹히든가 말든가 안 먹히면은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겠지 하여튼 됐고 마지막 마지막 물풍선 먹은기 1분 20초 허허 뭘 시킬려고 또 이러나 물로 휩쓸어라 슬립 퍼레이드 으응 잊어서 갑자기 퍼레이드 또 이걸로 그냥 확 밀어보기로 하는건가 어휴 확 확 확 청소좀 하면서 여기도 좀 밀고 아이고 아이아이 나는 뱉을 생각이였는데 먹을 생각이 아니라 하하 너들은 뭐냐 아 저것좀 눌러줄래 아 이걸 안 눌러주냐 이런 좀 쭉 가봐 어떻게 되먹은거야 이거 어 흐흐흠 지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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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밟아서 어 어 어 길을 만들어줘야되는거구나 미루고 쳤어야됐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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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켜 여기도 아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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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생각보다 쉬웠고 자 그럼 도핑하러 돌아가서 할거 다 하고 보스전하러 가자 그러고 보니까 드릴로 업그레이드로 가 있었지 어떻게 되냐 스킵 머리바닥이 양쪽에 달려있네 세상에 드릴도 진짜 드릴 같아졌고 어떻게 되는가 오오오오오오오오 무지하게 격해진 느낌인데 오호 오호 지나가는 자길도 글라이더 마냥 자국이 나오고 오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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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는 요거 아니 챙기고 가자 잠들 수 없는 계곡의 컬렉터 뭐가 나오려나 아 일단 버프 시간 다 가기 전에 냅다 뛰어가 어디까지 가야되니 근데 아 여기 토마토 있었네 먹고 망치랑 폭탄이랑 니들 허허 내가 갈 길은 이쪽이고 뭔 포스터 이렇게 많이 묻혀놨대 스토커인가 어디계세요 여기 넘어가야면 어 저거 인형 아냐 아스피린인지 뭔지 아스피린 아이고 음? 아르마들로? 어 왜 이 입을 다시 어우 춤추는 등껍질 짐승 아르마파라파 오 야야야 왜이래왜래왜래 어? 이러지마 핸드메이드컵이 세개 부수기 아 이쪽으로 후리는거를 유도를 해야된다는건가 어 아 그런거 보다보네 야 근데 왜이렇게 못때리냐 나 왜이렇게 못때리려 아유 페이지도 넘어가네 에이이이이 난리난리난리 1페이지에서 커비를 저거 세 개를 다 부셔야 됐었 거 거 깜깜찾떈던데 잠시바 이 망을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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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 어휴 올걸 말걸 아우 오지마 그냥 어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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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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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상에 좀 좀 좀 얌전히 맞아주면 안될까? 아휴 내가 아로마 들러가 저렇게 날쌘 동물이었나? 내가 뭐 아는게 있어야지 글쎄 또 뭐하나 만들었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이 굳이 내 쪽으로 그냥 오는건 아닌거 같네 어 어 맞냐? 아 안맞나? 어지럽지도 않은가베 이거 나 먹을수있냐? 쥐쁠도 안됐었고 에헤헤헤헤헤 야어 또 억호! 똑payer! 아! 별이 입에 먹omsooo고 precisamente以 suggests 소화가 되나? 에ㅜㅜ 아 그래 한번 더 돌아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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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주고 눈 도구 늑 HQ 으이이익 내건 맞긴 하네 뭐 됐든 맞긴 하네 아 여기가 아니네 그럼 피하고 피 피 아 category 아냐 아야야야야야야야 구르질 못하네 굴러좀 어이구 아우 아우 나 죽었어 이러다가 발사아 아아 겨우 이겼네 노데미지 이건 어떻게 한담 모르겠네 아 폭탄으로 쉽게 하긴 하겠다 2분이내도 되긴 했구나 아이스 흐흠 어휴 끝내고 한 두세번 하게 생겼네 흐흐흐하 밤 컵이 세개 부셔야 되고 해머가 있구나 아하 아아 일단 해보자 다음 맵은 어떤 컨셉이려나 오픈될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가라아 어 어디가는거야 근데 마을원원 설계도 아아 금방금방 추가되네 이제 뽑기기 볼륨3 설치 요 설계도 요 설계도 일단 강화할건 강화하고 앳다 올려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블리자드 아이스 흐흐흐흐흐 일단 피도 해보게 되는데 당연한 강화 하고 오우 여우투프레사이즈네 폭거 입깁이 그럼 얼마나 어우 입깁이 아니라 고둠을 내뱉네 오우 오우 세보인다 어우 달리다가 자빠지는 것도 이렇게 니들마냥 가시 삐죽삐죽 올라오고 일단 망치 챙기고 응 세팅하고 회복하고 도핑하고 그러고 다시 가보자 자 다음 지역은 어떻게 되니 뭐 불긋불긋한데 용암인가 어 레드롱 금지구요 레드롱이 뭐야 새로운 핵료를 발견했습니다 납치된 에피린도 분명히 오세 부디 무사야 해 에피린 커비 커비가 먼저 무사야지 좋을 것 같은데 무시하게 두둑이 맞고 있는데 지금 일단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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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들로 잡으러 가자 아로마들로 잡으러 가자 철ie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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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자 그럼 사막도 끝. 끝. 빼먹은 거 없으면 끝. 오리지널시아 황야에 구속되어 있던 웨이델들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끝.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어디야 여기 레드랑 금지이구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이바이. 그래. 가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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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